가운데로 오세요, 가운데로 오세요. 일단은, 일단은 한 분씩, 한 분씩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이렇게 저기 해야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. 너무 1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. 버디 사랑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신비. 네, 2019년의 첫 시작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여자친구 되겠습니다. 버디 사랑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소원. 우선 정말 버디 덕분인 것 같고,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을 힘차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유주. 네, 너무너무 버디 너무 고맙고요. 오늘도 저희가 해야 말고 1위 했던 곡들을 모아서 스페셜 메들리를 했었는데 다음번에 또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해아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활동하는 데들 옆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